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닙니다. 슬슬 슬슨, 한소라 L.I. 쇼핑몰을 대표합니다. 여러분 오늘까지만 여기서 분류하시고 앞으로는 L.I. 쇼핑몰을 대표해주세요. 정말 좋아요. L.I. 좀 에잇하려고 해서 ס우antes 만이는 형牙ileri 세지 1.2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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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 형. 윤계미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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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와대 비슷해. 저와는 한가족처럼 지내는 동생이고 강 기자님 자녀 인형이 함께 왔습니다. 어려운 걸. 없습니다. 액션. 이만한 거를 육상으로 한번 사봤는데. 이제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계단 발령 쪽으로 해요. 계단 쪽으로. 미친구나. 네 가보겠습니다. 한 번 더. 왜 이렇게 탔어? 끝. 뭐하래? 뭔지 못자. 멈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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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보겠습니다. 멈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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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어.